네, 안녕하십니까. 360으로 들어온 박지윤입니다. 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비중을 나눠서 뭐가 좀 더 많이 하고 싶고 뭔가 그런다기보다는 아이돌과 연기를 병행하면서 뭔가 비중을 나눈다기보다는 병행하면서 활동을 해오고 싶어요. 어쨌든 팬분들께서는 많은 모습을 좋아해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에 앨범은 음악활동을 못했어요. 음악방송은 못했어가지고 이번 앨범은 꼭 앨범 활동을 해야겠다 했었는데 또 음악방송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일단 저의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팬분들을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. 사실 너무 그런 드라마 활동을 하면서 공부했기가 좀 길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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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